후배 계상의 눈 안에도 서울에서 돈 잘 벌며 살고 있었다. 헤이 여보! 윤유성! 왜? 와이셔트 다린 게 왜 하나도 없어? 어깨 왜 하나도 없어? 옷장 안에 있잖아? 없다니까 다 구겨진 거 이거 밖에. 어깨 왜 없어? 어제 다 다려서 벌어놨는데. 잘 찾아보지도 않고. 찾아봤어? 없어 진짜 이거 밖에. 안쪽에 보라고 잘 찾아보지도 않구나. 아씨 없다니까 진짜. 아랫까지 다 봤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왜 이래? 왜 아침부터 짜증질이야? 와이셔트가 없다고 없는데 자꾸 찾아보라니까 그렇지. 아 찾아봐 있어! 놀래라 씨! 두X이 삐렸나 맨날. 두X이 삐렸나. 어따가 되고 화강만. 던져 던져. 뭐? 던져 던지라고. 진짜 화강만. 네 제가 안내사인데요. 어디요? 호텔? 아! 저녁 한식당으로 약해? 갑자기 무슨? 오늘 다시 생일이잖아. 어딘데? 투시즌. 뭐하러 한식당으로 해? 부패가 더 낫지. 부패? 아 부패로 약 변경했으면 하는데. 일곱시? 일곱시 반. 네 일곱시 반. 인원은 내빙이고 거기 없이 생일이벤트 같은 건지 해주면 안 돼? 너 왜 벌써 일어났어? 알람해 주려고 둘이 좀 전에 빡빡 소리 지른 거 아니었어? 까붕다. 오늘 시험 몇 시라 그랬지? 여덟시까지 가야 돼? 뭐야 이거. 에이 중요한 시험날 미역국은? 미안하다. 하필 오늘이 내 생일이래서. 아. 해피 생신? 저런 데가 숨겨놓으니까 찾을 수가 있네. 오! 딸내미! 에이 워스업 데아? 공항 로비야? 고출발이야? 어. 거기 5시쯤 떨어질 거야. 피가 볼 거지? 당연하지. 공주님 오랜만에 집에 오시는 날인데. 아빠가 지금부터 공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다. 멍치시네. 씨요. 씨요. 지연아. 지연아 아직 차? 나간다. 어, 왜? 일찍 나갔네? 어! 다치가지, 혼자 가면 심심한데 미안, 벌써 버스 탔어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 너 설마 또 스쿠터 불고 나간 거 아니지? 아니니까 걱정 마 학교에서 봐 너 항상 조심해, 덜렁대다 다치지 말 아, 이거 알았지? 어 엠아, 내가 오기도 전에 혼자 차 먹냐? 왜 그래, 빨리 밥 먹고 쉬었다야겠는 애를 이번에 결승까지 가야 대학 출전 방송하며 우리는 무조건 이겨 에이, 해봐야 알죠 해봐야지, 내 스포츠는 멘탈 싸움인 거 몰라? 봐, 우연아 아까 왜 오라고 문자 했냐면 너 아침에 어음 막으러 은행 갈 거지? 가는 길에 내가 어제 받은 수표 권사장님 송금 좀 해주라 어 우연아저씨인가? 아직도 아빠랑 회사 같지? 갈라, 서래니까 그놈의 우정은 코딱지 많은 회사 얼마나 남는다고 아, 그럼 지금 집 앞이야? 그럼 들어와, 아침 아침 먹어 뭘 들어와, 나 화장도 안 하고 이 꼴로 있는데 들어와, 대문 열렸어 아침 아침 먹고 가 그래 아, 뭘 들어와, 나 화장도 안 하고 이 꼴로 있다는데 뭐가 아침 먹자 그러지, 그럼 수표 심부름하고 가라 그러냐 내상아, 나 왔어 어, 들어와 아, 밥 좀 차려야, 빨리 먹고 나가게 몰라, 나 없다고 해 아니, 나 자연히 와, 사람은 가짜비해 아, 나 이거 몰라 다시 줘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차릴게 아! 이수 씨는?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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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